아 아 아 빔하 아 2분만 일찍 킬걸 그러면 11월 11일 11시 11분에 딱 키는 건데 아 좀 늦었네 1분만 일찍 켰으면 내가 1분 늦었네 감 다 죽었네 다 죽이네 먼 오후 11시 11분까지요 요즘은 군 적금 모아서 나오면 2천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월급이 거의 막 100만원 돈 하니까 그정도 모이지 않을까 그래도 적금까지 들면 야 이거 군대 한번 더 가야겠네 절대 안가지 당시에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역할 때 쯤 됐을 때는 아 진짜 지금은 얼마를 월급을 얼마를 줘도 난 안 남을 자신이 있다 진짜 막 월급 천만원씩 준다고 해도 절대 안 남는다 살짝 그런 마인드였음 그냥 거기 더 이기가 싫더라고 뭐 적성이 맞으면 그죠 아는건데 저는 적성이 안 맞더라구요 놀대남한테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야 거기는 아 탑 안나오겠는데 이러면 일단 박을까 일단 빅토르 마침 또 쏘레이피네 마순팔 깨달음 대신에 보호막 강타랑 아 이거를 김인한발롤림 대신에 착취를 들어볼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 뭔가 김인한발롤롤림이 이속 때문에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상대 좀 볼까 나르 아 착취 한번만 해봐 모르겠네 에잇 마순팔 깨달음 이거 아니면 침착의 쿨감 침착 쿨감이 나오려나 몰라 이미 들었어 2판 뭐 2판 망하면 다음부터 안되면 되지 그냥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음판 열심히 하면 되지 아 그러고 보니까 침착도 너프 먹었지 생각해보니까 아 마순팔 가는게 나왔겠네 마순팔 들걸 아차차 뒷차차 바뀐거 까먹고 있었네 뭘 애휘여 지금 말해줬잖아 아까 말해주던가 아 그냥 기발 들걸 너프 먹은 착취 너프 먹은 침착 시대에 뒤떨어진 빅토르 양패 아니네 착취가 세긴 해 근데 그죠 맛있긴 해 달다 착취 오 착취 보호막 강타 이 맛인가 오 맛있긴 해 확실히 어차피 아 씰스가 너무 센다 근데 으차 으차 뭐요 착취 보호막 강타 맛있는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데미지 센데 어 맛은 상당히 안정적이야 아 미안 이정도면 들교환 나쁘지 않은데 그죠 나는 라인이 너무 컵 그브야 어 그래그래 여기까지 하자 CS 잘먹었고 난 모르겠다 얘들아 화이팅 힘내 내줄 수 있는건 없다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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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으면 됐어 대포 먹었으면 됐어 대포 먹었으면 됐어 여기서 내가 탈포하면 어떡할건데 너 이거 가능해 어 안맞았다 저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안맞았어 잘 가렴 아이고 스턴 연계 어 어 어 궁이 써서 안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쵸 와우 이게 한방위 죽어? 역시 보호막 강타야 야미 이거 킨드레드도 한방위 죽을지 모르고 궁 못킨거 같은데? 아니 이런 데미지가? 진짜 대데미지인데? 맛있다 오 4킬에 빅토르 괴물이 돼버림? 이게 착취에 보강이야 어? 나 어떡해? 도망을 못가겠어 바로 뛰었네 근데? 눈치챈 순간 이미 죽었음 너무 깊었다 아 내 제약골드 아 나대지 말걸 궁이 고차긴 하는데 아이고 아비 시야에 맹점에 당했네 또 어떡하냐 아유 뭐 어떡하냐 그래 그래 잘 가라 힐났네 어 게임 났네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다 음 뛰어납 까보뎅 어허? 그쵸 저거 오나? 아 다비 킨데노플 어 뭔데? 오 야 한벙이 넘겼다 베리굿 진까지? 제압골드인데? 오! 진아 그래그래그래 아유 믿고있었다 이걸 실수로 해주냐 음 그래그래그래 오 얘까지 상대 뭐야 단체로 왜저래 아유 아주 좋았다 그래그래 사실 이런게임 역전하려면 OT팀 보다 상대팀이 잘해줘야되거든 이거지 그래그래 좋은 플레이였다 이거 타가지고 갑자기 나루쪽으로 박으면 굿 오케이 와 이걸살아 이거지 음 좋았다 야 진짜 아슬아슬했는데 어 흐허허허허허허허 뭐야 왜 내가 먹어 어 어 네이스 어어? 스킬 하나라도 빠지면 가자 빠졌다 다 빠졌네 그냥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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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왜 앞으로 나오는거야 왜 앞으로 나오는거야 아 이게 맞아? 미안 아 아 나루 노플 아 이걸 피했더라면 주식 추천 GG J 아 제가 그거 썰 하나 있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도지에 몰렸다가 흐허허허허헉 도지 코인에 몰렸다가 막 마이너스 70퍼 80퍼 갔다가 오늘 카톡 하나 보냈더라고 야 나 오늘 드디어 그니까 9년 ν 내가 잃지 않나? 어 다행이다 나로도 근데 엄청 약하진 않네 스테라까지 나와가지고 템이 이 코어는 떴구나 텔포각 한번 보죠 다 죽었네 어 난 이거 채워봐 아 아 내가 맵을 좀 잘 볼걸 첫판이라 맵 리듬을 못했다 첫판이라 손 안풀렸을때는 거리 조절이 쉽지가 않아 방금도 안죽을만했는데 사실 와드 없었던것도 너무 아쉽고 야 나르는 그래 너밖에 없다 나르야 고맙다 나르용이야 난 갈게 아 저기 안맞아? 넘어가운데? 아 이게 쉽지가 않네 확실히 그정 Bl Ps 아이야이야 일단 분위기 안똥으니까 메토로 한 번 하고 야 망했는데? 흐허허허헣 망함 오뚝함 핀망함 또 나라서 유지력은 괜찮긴 한데 좋아요 이런거 이건 안좋아요 어 알리사일러스 콤보가 좋았네 야 근데 스몰더 있잖아 스몰더 좋았잖아 뭐야 진이 거리 조절을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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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가 될게 1학 너밖에 없다 그래 그래 아니 늑대가 될게 1학 너밖에 없어 야 이거 빼빼로데이 날 1킬 11데스 1호씨를 해버리냐 역시 빼빼로데이야 1111 이거 맞추려고 줬구나 사연이 있었네 유튜브 제목 추천 상대에게 빼빼로데이 선물 만들어줬습니다 큐선마 타피토르 현대 솔랭 비상 너네 유튜브 좀만 더 보자 유튜브력 너무 딸린다 친구야 너네 좀만 더 보자 너무 짜치잖아 어 어도칸? 아 멋있데? 야 그나마 다행이다 역시 스몰더야 어 전멸은 있는데 아이고 근데 오히려 좋아 막아주는 그림 아니었니? 뭐야 아니야 막아주려다가 본능이 피했나? 어 그래 그래 와우 역시 키아나야 여기까지는 뚫었다 그래도 아 아 아 어 수고여 아우 역시 스몰더야 다 잡아주시잖아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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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리아 수고했다 이니스 좋았다 결국 이기는 스몰더 야 막으면 10억 100억 1000억 1조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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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밀게 에이 수고하세요 지주 진짜 줘요 굴하지 혹시라도 막으면 당연히 굴하지 어떻게 줘 어 첫판 그래 좋았네 음 순방까지 4표를 받았네 그죠 얘네들은 표가 많았나봐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2표밖에 없어서 그냥 있는 표는 다 뿌린 거야 그니까 표를 아껴서 못 준게 아니라 있는 표는 다 뿌린 거임 데는 암 글라디야 우리 둘중에 하면 꺾어야될거 같애 너도 내 심 느끼고 있지 초상환 봐도 살짝 숨이 턱막히잖아 원딜한테 그 좀 서버를 걸자 난 넌 박았구나 나는 뭐하지? 나 딴 거 할 게 있나 근데? 손 안 타고 재밌는 AD 챔피언 든든한 그런 거 없나? 담배사 연구소 안 하나요 옆집에서 하고 있잖아 미드 아칼리인가 저거는? 아 뭘 해야 될까 이러면 혹시 탑 아칼리가 아닐까? 일단 케인 박아봐 어? 탑 아칼리 맞는 거 같은데 이러면? 할만한데? 황급을 들까요? 황급에다가 예스킷 들까?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범들자 뭔가 쇼부 한번 보고 싶은 1렙 약한 타이밍에 좀 많이 아프게 때리고 싶은데 상대 심지어 전멸도 없단 말이야 아칼리 점화이면 들만 하지 않냐고요? 절대 안 짐 만판 싸우면 만판 케인이 다 이김 1레벨에는 한번 피하고 어? 너 죽을래? 아니 전멸 없잖아 너 장난해? 잘가렴 자 여기서 기완 수고하세요 어 제가 그냥 갈게 올샘식 요종의 부저 케인 한번 해볼까? 임드라 이거 근데 몇 개 가요 요종의 부저 이거 어떻게 가는지 아시는 분 템플이? 우상 올리면 된다고요? 어? 아니 아 아 오오 네이스 야 그나마 다행이다 아 근데 이것까지 잡으면 나쁘진 않아 어 쓰레시 킬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좋았어 어? 어 지금 싸움은 이길만 하긴 한데 랜턴 타주고 뭔가 내가 좀만 더 잘했더라면 벽을 그냥 탔더라면 아 이게 딱 죽을 데미지가 나오네 라인이 계속 아쉽다 근데 그래도 다르킨 되면 지지는 않겠죠? 괜찮아 지금은 좀 힘들어도 다르킨 되면 어느정도 템 차이는 극복될 것 같긴 하거든요 변신만 좀 해보자 좀 받아 먹으면서 아 스택이나 쌓자 언젠가 변신은 된다 가져야겠는데 왔음 님들아 이상해 어 네에 나 일단 변신은 됐음 이entin 흐헣허허허허 제가? 그리고 귀환을 하고 탔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쉽네 그죠 아 이거 갈까? 귀환 안하고 바로 안아가지고 아니 난 우리팀이 같이 급을 볼 줄 알았지 근데 타보니까 다 빠지는 분위기더라고 셀만 잡고 음 미안하게 대수다 나도 뭐 다 잘해보려고 그런건데 뭐 일단 들어가 있다가 이차 이 녀석아 다음 너 아까 까불었지 역시 다르킨이야 다르킨은 왕지채임이 맞아 그건 사실이야 헬프탔나? 아 여기있네 오 네이스 야 역시 우리팀이야 비고있었다고 1피하고 아 왜케 아파 오케이 오케이 어? 이게 안 맞아? 사뷰 아칼리 세긴 하네 이게 또 안 맞아? 너무 아쉬운데? 만화는 되는데 뭐지? 야 그부야 근데 너 가르킨이랑 싸우려고 해? 템이 잘 뜨긴 했구나 너가 아니 뭐 뒤에 누구 오는 줄 알았네 근데 이거 금지된 우상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뭔가 만화가 딱 차요 방금도 이거 아니었으면 만화 없었을 듯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나 지금 엄청 잘 크긴 했는데 뭔가 내 힘을 좀 과시하고 싶은데 가보자 아 저기 안 맞아? 용차 전멸 아까워 아 쓰지 말걸 아칼리야 1대1 한번 뜨자 뭐 만번 싸우면 만번 이기는 그 차이거든요 지금 여기 없나? 아 아 아유? 미안 진짜 미안 그부야 한번만 어 상대 이번 용한테 살짝 목숨을 걸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갈 방법이 사실 없어 그런건 없음 그냥 졌음 서렌이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음 이걸 어떻게 이기냐 서렌 치샘 이미 졌음 어? 진짜 처벌이냐 아니 어 또 한표가 부족한데? 네 준서야 희생좀 하자 어 3등 또 잘한거야 3등이요 약도 없지 나 이거 너무 유명해졌나? 카하사 유튜브가 게임튜브중 인급동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뭘 망하면 나 진짜 뭐하냐? 뭘 망하면 나 무슨 직업을 찾아야되지? 막막 카하사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탑이 바루슨가? 빅토르 대 바루스 어떨까? 말고 할게 있나 그러면? 에잇? 모르겠다 그냥 하자 보호막 깡탁 로 좀 해볼까요? 그러면? 맞네 상대는 탑 문도인줄 알고 싱글벙글 바루스 한거긴 하네 근데 갑자기 빅토르가 탑으로 오는거임 문도 야무지게 패 생각에 딱 왔는데 갑자기 빅맨이 나오는거임 용차 용차 이녀석아 내가 여기까지 싸워주면? 뭐 어떡할건데 너 이제 라인전 돼? 바루스야? 너 텔포도 없잖아 너 되겠니? 죽지 않을걸? 용차 엥? 뭐요? 바루스 인생망함 야 문도야 미안하다 괜히 불렀다 바로 착취 데미지 아 아 용차 이녀석아 아프지? 아 안가면 죽겠는데 이거는? 아 근데 먹고싶네 그냥 갔어야됐나? 좀 더 타워쪽에 붙어야됐나? 빅토르 인생망함 으허허허 도독함 맞긴 했는데 방금? 오빛 아니 도독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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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함 도독함 도둑함 도독함 도독함 아 니달리 오기전에 하자 이거는 오케이 안 왔구나 니달리야 고맙다 더 먹고 있었구나 더 오는 줄 알았잖아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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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좋았다 바텀아 우리 바텀 잘하네 그래 바텀은 이겨줘야지 이유는 모름 이 난리가 오나 혹시? 좋자 얘 뭐임? 아니 너 혼자였어? 너 죽을래? 나 기계 티모야 인마 돈 따봉이요 아우 포글 맛있다 따봉 한번 해주고 여기까지 바로 그 규환 오랑검이 아직도 안 떴어? 넌 손해 좀 보자 바루스야 너 나랑 이제 눈 마주치면 죽어 너 죽을래 진짜? 너 모랑검 안 떴잖아 바루스야 정신 나갔어? 넌 손해 좀 보자 으차 야미 아 아니 에잇 호탑을 파악을 했으 이어가자 근데 이거 보이긴 하는데 에잇 에잇 호탑을 파악을 했으 이어가자 근데 이거 보이긴 하는데 에잇 에잇 호탑을 파악을 했으 포기 가 즉 네 그 미 아 아아 복수해줘 얘들아 복수는 제드가 있어 아 제드를 좀 생각했어야 됐나? 왜 탑에 있을거라고 생각했지? 너무 아니랬는데? 이거 밀고 딱 합류해주려고 했는데 아니라 하지 말걸 보니까 그리고 도니아 가는게 나을듯 사이드에서 제드 계속 이기려면? 포터 볼까요 한 번? 싸움 커질 수도 있으니까? 오 네이스 에잇 맛있다 오케이 어어갤? 어어? 어? 잘가렴?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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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템을 안받나 이 친구? 나 조녀야 임마 어! 미안 진짜 미안 고마워 아 미안 아 무리하지 말걸 신내지 말걸 바텀 위치 보면서 할걸 뭔가 한타다운 맛있는 한타 한번 딱 하고 가고 싶긴 한데 그쵸 끝나기 전에 상대 마지막 불꽃 없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해 그쵸 어 좋았다 어 누구 또 왔어 바루스 뭐야 엥? 아니 어 얘 뭐임? 야 이래도 서렌 안쳐 독하다 독해 야미우 곧 오고요 gg 아 그래 얘들아 좋았다 음 1등 아 그래 으 으 으 으 으 으